네 오늘장 키포인트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주신 중심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배당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배당 받을까 말까 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배당 기사님 내일이 배당부 예 계산 기사님이고 배당 락은 그 다음 날입니다 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앵간하면 받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팔지 말고 받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미증시 보고요 우리나라 시장 점검을 해볼 텐데 크리스마스로 휴장이었잖아요 휴장이어서 마침 또 휴장이었기 때문에 올해 미국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요 지수들 중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올라왔는지 살펴봤더니 3대 지수 중에서는 S&P500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 중소용주가 약했고 올해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제가 SOX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심볼이고요 연간으로 따져서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라왔는지 봤더니 탑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고 2등이 온 세미컨덕터 차량용 반도체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하는 마벨 테크놀로지 이런 순인데 근데 전에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근 들어서 대장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대장이 지금 최근 한 달간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은 1등이 브로드컴, 2등이 마벨 테크놀로지, 3등이 반가운 이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거 좀 꽂아주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이나 S&P500이 많이 올랐는데 백테크주가 많이 올랐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이 알파백,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신규현을 써가고 있는데 이 세 종목 정도가 수행률 중에서 상위 종목들입니다 지수를 이렇게 봤고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올라왔는지 봤더니 1등이 S&P500 중에서 대본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쉐일 오일 업체거든요 미국에서는 올해 누가 위너냐 딱 보면 에너지 관련 주들이 위너입니다 대본에너지도 있고 마라톤 오일도 있고 다이아몬드 백에너지도 있고 이런 쉐일 오일이나 정유한 업체들이 단연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고 모더나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포드가 특징적으로 자동차주가 이렇게 특징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7등 정도로 차지했고요 많이 빠진 종목들은 먼저 살펴봤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많이 빠졌나 그랬더니 역시 카지노주들 그러니까 코로나를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프랜 내셔널 게이밍이라든지 라스베가스 샌즈라든지 또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원 리조트라는 종목들은 카지노주인데 이런 종목들이 11등인 마이너스 11등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종목은 게임주인데 이 종목은 무슨 사내 성추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악재가 많았던 안내예요 그래서 개별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올해 미국 주식은 뭐가 있을까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1등은 테슬라입니다 예상했듯이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고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는데 재미있는 게 이제 ETF를 많이 샀는데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지수를 추정하는 종목 쪽에서도 투자를 많이 했고 또 이제 QQQ 들어가는 프로쉐스 울트라 QQQ 이게 곱하기 3이잖아요 지수 쪽 네, 나스닥 곱하기 3 이 종목들도 사서 수익도 좀 많이 나셨어요 S&P500 추정하는 종목들은 사셨고 연간 상승률은 이 종목 중에서 루시드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얘네는 워낙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정말 수익을 보셨을지 모르겠고 테슬라나 애플 사신 분들은 꾸준히 수익을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이 좀 10% 이상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셨을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해외 주식들 사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나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내 주식 사서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따라가줘야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분들 대단하시네요 3배짜리에도 3배짜리에 베팅하기 쉽지 않은데 루시드나 이런데도 주가 올려 놓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상당히 많은 투자 비율로 한국에 자금이 왔다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따라갈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훈풍의 4거래일 연속 그래도 상승 행진을 요즘 보이고 있잖아요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나흘 연속 쌍끄리 매수가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또 이틀 연속 쌍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야죠 시장이 좀 올라가는 냄새가 나죠 하이닉스도 금요일에 쌍끄리 나왔고 뭐니뭐니 해도 금요일에 반도체 쪽 진출한다는 얘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제일 셌던 종목은 삼성전기예요 기관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최근에 좀 조정 거쳤던 2차전지 쪽으로 슬슬슬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LNF가 닷새 연속 쌍끄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펄어비스, 셀트리온엘스케어, 동진세미캠,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종목 쪽으로 이틀 연속 쌍끄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도 입질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중에서 대장주는 좀 쉬었죠 최근에 원형 바닥형으로 바닥 다진 종목 같은데 LNF도 한번 좀 들고 와봤습니다 모처럼 만에 2차전지도 들고 왔는데요 닷새 연속 쌍끄리 들어오고 있고 투신이 9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나흘 연속 사고 있고 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포인트는 NCMA 양극재 생산입니다 지금 LFP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슈가 싸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NCM이라는 거는 비용이 좀 비싸다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은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NCMA 배터리입니다 지금 LNF에서는 지금 이걸로 양산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내년부터 이 배터리가 공급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적도 3분기 영업이 좋고 NCMA 확대로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 매출은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일 큰 모멘텀은 증설이에요 증설해서 생산 능력이 확대된다는 얘기인데 올해 지금 기준으로 소재 생산 능력이 5만 톤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0만 톤 그리고 내후년에는 14만 톤 그 다음에는 20만 톤까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요새 배터리 소재 쪽은 증설이 호재입니다 증설이 호재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 충분히 거쳤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미국 쪽의 알버말 같은 소재 쪽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슈 때문에 다 움츠러 있는 상황 걔네도 최근에 약간 조정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랑 소재 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별해서 접근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새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 다시 보자 이런 관점 수급 대장주로 LNF 기억해 보겠습니다 배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배당 받을까? 말까? 이렇게 제목을 주셨는데 웬만하면 받자 그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예전에는 실제로 배당 낙이라는 게 이루어졌어요 주가가 실제로 배당 낙 주가 이래서 내일 모레 주가가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데 배당 받은 만큼 떨어져서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배당 낙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론적으로만 따져서 이론 배당 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배당 낙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배당을 결정을 해요 지금 배당이 결정이 안 됐잖아요 올해 배당 얼마 줄지 그러니까 그게 MSCI에서도 요건 중에 하나예요 배당을 미리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내일이 배당 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일 주식 샀다가 모레 팔아도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 종가 기준이죠 종가 기준으로 포트에 있어야 받습니다 내일 샀다가 내일 팔면 못 받죠 당연히 내일 사면 일단 안 팔면 받을 수 있고 중요한 건 그러면 배당을 했다 그러면 사실 배당 받고 내일까지 갖고 있으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데 모레 팔려는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 매물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배당 낙 당일날 이론 배당 낙 지수라는 것도 발표가 되는데 실제로 코스피가 밀렸느냐 최근 4년 동안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한 번도 안 밀렸어요 제가 차트로 들여왔는데 그리고 그 전에 2016년 앞에 차트를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차트 말고요 그러면 4년 동안은 계속 올랐고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는 배당 부시세를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배당 낙 당을 회복하는데 딱 사흘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안 밀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배당을 많이 주는 업종 있잖아요 통신, 은행, 보험 이 세 개를 봤는데 실제로 배당 낙 당일날 많이 빠집니다 다음 차트 한 번 좀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가 보면 이 세 업종이 많이 빠졌어요 그 차트 말고 그 앞, 뒤에 차트 오늘 차트가 좀 많아가지고 차트가 많아서 지난해 이론 배당 낙 이후 이거입니다 배당 낙 하는 날 실제로 주가가 많이 빠졌죠 D라는 게 배당 부지수고요 많이 빠졌는데 이 지수를 회복하는데 기간이 나흘에서 엿새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긴 기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배당을 받는 게 맞고 다음 차트도 한 번 볼게요 그러니까 올해는 근데 좀 배당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왜 많이 주냐면 특히 금융주지사들에 대해서 감독당국에서 작년에는 너네 배당 많이 주지 마 지금 코로나야 이 얘기를 해갖고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019년 배당 성향까지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배당 수익, 예정 배당 수익률이 2.4%예요 코스피 그러면은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내가 당장 주식을 사서 이 정가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배당이 그걸 받을 수 있느냐가 2.4%인데 주가가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과거 추이를 보면은 금방 회복이 돼요 그래서 배당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이 좀 배당을 많이 주느냐 세 업종만 좀 살펴봤는데 우선 통신업종을 먼저 좀 볼게요 통신업종 중에서는 SK텔레콤하고 KT LG유플러스가 배당 성향이 배당 수익률이 기대 배당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4%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 되니까 대단하죠 제가 2주 전에 KT 한번 수급대장주를 한번 들고 왔었는데 전전주였죠 이거 짭짤해요 차추세주로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저는 KT주 같은 종목은 보유해도 괜찮고 배당받아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험주 한번 봤는데 보험주도 굉장히 좀 짭짤합니다 예상 배당 수익률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는 6%를 넘어가고 있고요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대부분 5% 때 6% 삼성화재에도 6%가 넘어가고 있어요 참고로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배당 수익률 좀 보려면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면 다 올해 주당 배당금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거를 현재가로 나누면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일단 좀 눈에 들어오고 저는 보조지표로 수급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쌍그림에서 종목은 찾기는 어렵고요 보험주 중에서는 삼성화재에 대해서 연기금이 계속 연일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종목을 하나 꼽는다 그러면 삼성화재에 꼽고 싶고요 또 금융지주사도 한번 볼게요 금융지주사도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5% 6% 때면은 뭐 이 와중에 대단한 수익률이죠 근데 금융지주 중에서는 수급이 좀 좋은 종목이 외국인 매수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 정도 나머지는 그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열심히 사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저 나름대로 수급 관점에서 좁혀드리는데 어느 종목 사더라도 배당은 신규로 사서 배당 받으시라 이 말씀까지 못 드려도 배당 받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전전주에 배당 관련주도 쭉 리스트업을 한번 해드렸었잖아요 이 외에도 증권주도 배당 많이 주고요 이번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지주, 포스코 이런 종목들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고 그리고 배당 투자하는 선수들은 또 조그만 종목들 갖고 배당 투자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교육 관련주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종목은 구체적으로는 메가스타디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비슷한 종목들이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배당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인 결론은 앵간하면 배당은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배당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배당을 받는 건 좋은데 배당 받는 만큼 주가가 빠져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많은 분들 고민하셨을 텐데 대체적으로 빠른 기간 내로 회복이 돼요 주가가 지금 데이터대로라면 3일에서 5일이면 다 회복이 됐다 그러면 배당이 정말 보너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용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략에서 배당주 들고 가자라고 말씀 주셨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전략 한 줄 전략으로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위로 돌아선 건 아닌데 홀짝 게임으로 지금 앞으로 위냐 아래냐 보면 좀 위쪽 같대요 그래서 주식을 신규로 적극적으로 살고 이렇게는 아직은 리스크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 비중 정도는 유지하면서 가는 전략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